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네 일단 이 곡은 인트로 부분과 그 다음에 후렴 부분, 콜러스 부분이 동일하게 들어가죠? 여러분이 지금 16비트, 이 정도 템포에서 16비트를 하시려면 오른손이 일단 굉장히 손목 위주로 움직이셔야 돼요. 저랑 같이 이것만 해볼까요? 1, 2, 3, 4 1, 2, 3, 4 자 이 정도의 비트가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 곡 카피는 조금 밀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자 일단 인트로 부분에 나오는 코드들 한번 살펴볼까요? Dmaj7, 그 다음에 A on C shot 3maj7, 슬러시 E, Amaj7 자 제가 지금 모두 바코드 형태로 잡아는데요. 이유는 1, 2, 3, 4 1, 2, 3, 4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스크래치 톤이 많이 쓰이면서 펑키한 느낌으로 편곡이 되어있죠? 네, 네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여기는 지금 하모니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. 자 지금 당김방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.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자 계속 당김방이 나오죠? 1, 2, 3, 4 1, 2, 3, 4 자 이 부분은 12프렛에서 이렇게 코어 톤을 좀 높였어요. 자 여기는 지금 풀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아르페이지로 넘으시면서 자 이 부분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자 아르페이지로 부분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 가볍게 탈빛으로 스킬을 하신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죠? 1, 2, 3 자 이런식으로 자 그 다음에 B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식으로 1, 2, 3, 4 1, 2, 3, 4 자 여기로 진리를 만들 자 이 부분의 박자는 지금 정확하게 멜로디를 라임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2, 3, 4 1, 2, 3, 4 1, 2, 3 네 이런식으로 당김밥과 스크래치톤 그 다음에 16비트 리듬에만 정확하게 신경 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1, 2, 3 1, 2, 3